어? 공제적으로 해도 된다. 그럼 나 따라갈게. 그럼 지금 직구하고 있잖아. 새로운 직구하기까지 우리 집에서 둘 다 살 수 있게 해줄게.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쳐? 아는 방법이 있지. 형님 왔어? 응. 또야 아빠. 자. 안녕. 생각해봐. 아 진짜 최악이었어.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형 진짜 아니다. 어? 형 바닥에 다 떨어지잖아. 오늘 청정회 강제에 오는 날 있죠? 네. 아. 아. 여러분들 강제에 오기 전에. 살짝 좀 잠깐 할게요. 네. 살짝 할거야? 가자 가자. 일로와. 가자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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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비쌍. 비쌍. 얘 똥 썰었는데 내가 똥매려. 온다. 아.. 아.. 뭐해 뭐해? 얘 똥 썰어놨는데 내가 똥매려 똥 싸고 들어와 뭐해! 이 새끼! 우리한테 싸야 돼! 똥 싸고 와! 똥 싸고 와! 아이씨 가자 잘해 잘해 가! 아이씨 어어어 오 씨앗! 아울이 되세요 넌 뒤졌다 아 됐어요 문 열렸어요 어.. 기다려 기다려 눈 쌓어 어 엄청 맛있었어 난 아직 안 졌어 난 뒤졌다 남이 개똥을 짱추려고 와 그리고 얘 필수로 닦아야 되는 거 고추 야 정재열 아 쟤도 벌써 들어갔어 아 벌써 시작돼 야 지금 아직 아니야 아 다행 야 일로와 나도 집에 왔어 어 나한테 안 돼 자리 일로와 아 집에서랑 똑같아 아니 일로와 봐 여기 여기 이곳에 왔으면 이곳에 룰을 따르는 것도 해야 돼 너 그렇게 깽팡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오늘 아니 나 여기 저번에 온 거야 나 창고로 진짜 창고를 하나 말해줄 때 짐을 안 쌓았어 얘 너 거 쓰면 된다고 짐 1도 안 쌓았어 팬티도 안 쌓았어 심지어 아 쟤 팬티는 안 돼 내가 딴 건 다 빌려줄게 했는데 팬티는 안 돼 팬티도 안 쌓았는데 이렇게 버릴 거 네가 예상해놔 어 저희야 잠 좀 먹으러 갔다 왔어 이거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많아 냉장고에 이거 뭐야 존나 시켰어 야 이것도 놔 봐 그게 여기 왜 와? 그게 여기 왜 와? 너 프랑키 모른지 모른다 아 뭐해 아니 그때 내가 겨우 겨우 보낸 게 왜요 아 해 먹으려고 아 집에 있어도 가더라 왜 행동강념 우리는 둘이자 하나이다 마음을 이렇게 붙어다니깐 너가 팔을 하나하나 빼야지 너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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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모자라 해 나 모자라 해 아 내 옷 아 내 옷 아 내 옷 그 행동강념 봤어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어느 선이다 손이 짝짝이야 진짜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나도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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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나 방패삼아서 지금 겁나 말하는거야 아 진짜 때려봐 짱들래 그냥 오늘? 아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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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앞에 있다고 왼손으로 방어하고 오른손으로 때린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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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사는건 사는건데 너무 개판 난단 말이야 이런식이면 지금 이런식이면 재미있지만 그치 너 진짜 살아야 되니까 룰을 만들어야 돼요 룸매트에도 룰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집중이잖아 내가 룰을 다섯 개 할거야 너 개 알려로 짓냐? 아니 창문 열어줄게 이 새끼 어떻게 살거야 잔나 시작하자마자 알레르기를 놓치면 하여튼 1번 범은 잠그지 않기 항상 개통? 왜 그런거야? 아 혹시 너는 성행위 할까봐 우리는 범은 안 잠그고 더 해 심혈 중이야 심혈 중이야 심혈 중이야 아니 근데 이건 포괄적이야 안에 들어서 갱팔을 친다거나 이런거 절대 안되는거야 방문 닫아지 않기 자 1번 자 제2부터 2 만 2만의 시간 하루에 30분 터치하지 않기야? 무조건 여기서 성행위를 할까봐 안돼 아니 그니까 그니까 2만의 시간이 맥주 마시는거일수도 있고 많을수도 있을거 아니야 둘이 2만의 시간 안 보내자 제2가 2만의 시간 건드리지 않기 오케이 일단 나는 진짜로 이제 같이 사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 이제 다른 남자와 여자친구가 같이 사는거잖아 아니 근데 얘가 가끔 좀 있어 나 질투해 얘 진짜 가끔 나한테 질투하더라 질투가 좀 있어 보면 진짜 어렵더라 질투하는게 내가 기분 나빠 경계경보 를 외치면 무슨 행위를 하고있든 제2로부터 5미터 떨어져 5미터는 우리 집에서 끝에서 끝이야 그 말이야 아 나가란 얘기해? 경계경보하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? 경계경보 경계경보 빨리 나가 경계경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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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경보 자 방 다음은 이제 어떻게 쓸래? 어떻게 쓸래? 형 내가 침대 써야지 내가 침대 써야지 내가 침대 써야지 같이 들어가? 3시 3시 잘래? 너가 가운데서 가고 아이씨 들어가자 일단 먼저 너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 너만 선택해 야야 잠깐만 이리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놔 오케이 둘이니까 그때 저기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방을 줄게 좋아 좋아 진짜 내가 많이 안고 있어 승부로 가자 근데 장을 왜 봐 밥먹게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씨 집에 평균기였잖아 시켜먹어 우리 둘이 갔다올게 아니야? 그래 넌 있어 쉬고 있어 통화하게 집시 나 여기 지금 씻고 있는다 응 빨리 빨리 하겠어 아 이거 프레일도 있어 아 이거 프레일도 있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계속 당황해 느끼지 fresh 원래 식당이 있다 저희 계란에 2시간쯤 끓기 5시 고민 빼야 가자 잘 살았다 3시간쯤 꿈이라고 가자 우우 비리번호 왕박 비리번호는 어떻게 알고쳐? 비리번호는 알지 알지 혼나 용감하는 방법이 있지 엄청 더.. 어 뭐야? 씨.. 왜? 왜? 아 진짜 최악이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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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아니다 어! 나 바닥에 다 떨어지잖아! 지혁이 봐! 안돼! 이덕이가 좋아하는데 바다 스티커! 야 홈근! 이거 내 침실에 붙이려는 거야? 아야야야 침실만 해 침실만 바다 스티커 이런 바다 스티커는 어디서 왜 파는 거야? 너네 잠 보러 간 사이에 내가 집 청소를 싹 하고 있었거든? 응 이따 신적이 뭘 볼까? 진설리어 죽이지 아..씨가 못 샀나 조작 이렇게 5천5 방이 하고 꺼지면 청소 깎아야 되고 와..씨가 오뚜기밥을 왜 사왔어? 아.. 된장찌개랑 이거 다 있는 건데 스피도 그렇고 우리도 다 먹으면 잘지 이루아 너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호박 지룡이 맨날 집밥도 못 먹잖아 집밥 해줄게 집밥 해줄게 마음속에 그런 소리 하지마 자기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? 나 인간이 빌대라고 그랬는데 야 시켜 먹자니까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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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? 아 이거? 넌 좀 오 굿 황불모 야 뭐해 미친거 아니야? 이거 개맛이 힘든 밥이 있는데 야 뭐해 미친거 아니야? 이거 개맛이 힘든 밥이 있는데 야 뭐해 미친거 아니야? 아 뭐해 아 뭐해 아 이거 왜 먹어 니가 너네 거 먹어 너네 거 먹어 우리는 저 짬게 이게 다야? 응 한 시간 동안 한 개 먹어봐 너 먹어보라면 자꾸 여기에 왜 자꾸 손이 와 아니 그냥 진심 맛집에서 파는 거 같아 요렇게 하네 맛있네 나 이거 잘한다 그렇지 이제 바로 바로 버리네 습관이 이제 조금씩 들리고 있네 이제 끝 좀 쉬자 이제 그래 줄만의 시간 좀 가질래? 줄만의 시간? 나도 나만의 시간 좀 가질게 잘겠어 우리 줄만의 시간 좀 가질까 너희 둘이 방으로 들어가야지 나 이제 여기서 자루랑 저기 누워있게 여기 옆으로 나와 자기야 자루야 둘은 처음이네? 여기에서? 응 이 집에서 둘은 처음이네? 여행 때 이후로? 그렇지 아 더워 이거 에어컨 못 틀어? 아 더워 아 더워 왜? 아니 더운데 이거 밖에 없어 아 누구누구 아 누구누구 아 누구누구 아 누구누구 아 누구누구 아 누구누구 나 진짜 스키이 너무 좁다 정신없는 게 아니라 끊어졌다가 그런 거야 이거 지하이야 빨리 가꾸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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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꾸다 뭐해? 축하해 클리어 홧인 leaked 네 이 수요 heaven